내가 예쁘고 나현이가 트인게 들어봐요? 아까 차에서 매니저님 마시는 음료가 너무 달았다고 너무 달달한거에요 근데 매니저님은 아 이거 너무 달아 이렇게 한거에요 근데 나는 뭐 시켰어요? 나 뭔가 에? 어 너무 달달한다봐 우와 그렇게 달달한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나현이가 바로 뭐 말하는지 아세요? 매니저님한테 왜 그거를 시켰어요? 이렇게 한거에요 너무 티 아니야? 나현 난 너무 티 아니야? 라고 말했어 나는 아니 이거 너무 달달하다 이렇게 한 사람한테 나는 어 그래요? 달달한거 싫어해? 약간 이렇게 말해 나는 그 사람에게 말해 근데 나현이는 왜 그거를 시켰어요? 아니 왜냐? 진짜 아니 왜 오해 그리고 말 뜯어 아 왜 그거를 시켰어요?가 아니라 왜 그거를 시켰어요? 이래! 이래! 표절도 이래! 아니 이거 무조건 티야 왜냐면 매니저님이 항상 아 나 단거 안 좋아해 항상 단거 안 좋아해 이러면서 반응력을 맨날 시켜 그러니까 이제 얘 질렸어? 질렸다고? 이해가 안가니까? 응 진짜 대체 왜 시킨거야? 그니까 나현아 그거를 이해를 원하는 사람 자체가 티인거지 너 티야?가 아니라 너도 티야? 아 우리 티네 이래 우와 이럴 수 없어 나현아 티니까 로켓 반티 티